4월이 입학 시즌이었습니다. 새로운 시작이죠. 새로운 시작이죠. 4월에 취업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또 4월에는 취업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새로운 시작이죠. 새로운 시작이죠. 새로운 시작이죠. 작년에 저희도 첫 시작을... 작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...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자 좋은 시작입니다. 교수님의 아이특한 얘기는 그쪽으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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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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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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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너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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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C D E F G H I J K L M N L P Q R S T U V W X Y and Z Now I know my A B C's Next time won't you sing with me? A B C D E F G H I J K L M N L P Q R S T U V W X Y and Z Now I know my A B C's Next time won't you sing with me? H A B C D E F G H V X Y and Z H A B C D E M N L P Q R S X Y e K X E S 감사합니다.